5 선수가 2 지금 경기를 열리고 있는 예NO 전문이에요 그래서 동물입니다 예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예 해솔 연관계하고 있습 아 캔드 2부는 좀 더 다른 플레이를 할 것입니다 예 그죠 하지만 지금 처음 아마도 잘하고 있네요 예 자 날카로운 백골을 했습니다 1대4 짧은 서비스 네트 살짝 자 백골라 플렉이 공이 옆으로 많이 휘어요 그거를 그 싸움이 어떻게 공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민호 자 3 백핸드 네트 3단 맞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버핸드 부드럽게 계속 살아있습니다 9대1 이제 자 윤주현 놓친 경험이 있거든요 김민호 선수가 예 윤주현의 득점으로 예 이후 있다 역전패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오버핸드 길었어요 반날라 플립 가지런하게 공을 골랐습니다 윤주현 짧게 내주고 지금 많이 미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다시 묵직한 한 짧은 서비스 4대3 4 4 하 바나나 밀어줍니다 미스 윤주현의 서비스 짧게 갑니다 5-9 백핸드 득점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백핸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윤주현이 김민호에게 반대기 양선수의 치열한 바나나 플립 김민호 윤주현의 반격 득점 백핸드 윤주현 미들공략으로 갈까요 바나나 플립 9대7로 백핸드 김민호 공격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승부처의 3게임 출발했습니다. 김민호의 백핸드 길게 부울해봅니다 김민호 윤주현 빠른 서비스 3구 5구 찔러주 자 대각선 하나나 풀릭 부드럽게 오어핸드 전화 짧게 옵니다 백핸드 오어핸드 탑스피드 해결 사이드 교체 백핸드 뿌리칩니다 김민호의 반격 날카로 서울시청이 4대0으로 제천에게 패했는데 오늘 반격 서륙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자신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 잖아요 지금도 김민호 선수가 먼저 걸었죠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양수 리시브 짧아요 백핸드 해 줍니다 네 지금도 좀 아쉬운 윤주현 선수가 탑스피드를 걸면 빠르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짧은 서비스 3구 서비스 스포츠 리시브 윤주현 서비스 기습적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d you and I, we